여러분 안녕하세요 10분상식 세계백과 입니다. 라이베리아로 알려진 국가의 정식 명칭은 리퍼블릭 오브 라이베리아, 라이베리아 공화국입니다. 중소부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로 수도는 몬로비아입니다. 라이베리아의 국기는 1847년 독립과 함께 제정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이주한 해방노예 중심으로 독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라이베리아의 국기도 미국의 국기를 본떠서 디자인되었습니다. 국기의 11개 줄은 독립선언서와 헌법에 서명한 11명을 나타내고 파랑은 아프리카 대륙 및 성실과 충성을, 빨강은 용기, 하향은 순수를 의미합니다. 왼쪽 상단의 커다란 하나의 별은 1847년 독립 당시에 라이베리아가 아프리카에서 유일한 흑인 독립 국가였음을 나타냅니다. 라이베리아의 위치는 아프리카 중서부 대서양 연안에 있으며 인접 국가로는 시에라리온, 기니, 코트리보아르가 있습니다. 국토 면적은 약 11만 제곱킬로미터로 세계 102위이며 약 10만 제곱킬로미터인 한국보다 조금 더 큰 면적입니다. 라이베리아는 2019년 기준으로 약 500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이는 부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를 합친 인구수와 비슷합니다. 라이베리아의 1년 총 GDP는 2017년 기준 약 21억 달러 이는 세계 159위로 비슷한 수준의 국가로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인구의 90%는 크펠레족, 바사족 등의 16개 토착민이며 미국 해방노예의 후손인 아메리코라이베리아는 전국민의 2.5% 정도입니다. 공용어는 영어로 전국민의 20%가 사용하고 나머지 80%의 인구는 20개 정도의 토착어를 사용합니다. 종교는 약 85%가 기독교를 믿고 있고 이슬람교가 약 12%, 그 외 토착신앙을 믿거나 무교입니다. 라이베리아의 역사입니다. 라이베리아의 해안가는 15세기 유럽 항해가들이 향신료를 구하기 위해 아프리카 대륙을 탐함하는 과정에서 후추를 발견하여 후추해안 또는 곡물해안이라고 불렸습니다. 운주민의 역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불분명하지만 대부분 서부와 북부에서 진출했다고 추정됩니다. 1800년대 초반 미국에서는 흑인 노예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남북전쟁이 발발했습니다. 1822년 일부 흑인 노예들이 해방되었고 이들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 1847년까지 아프리카로 이주하게 되는데요. 19세기 중반까지 약 400만 명의 해방노예가 이주하여 권국한 나라가 바로 라이베리아였습니다. 라이베리아라는 국가명 자체가 라틴어로 해방을 뜻하는 리베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847년 7월 26일 미국계 라이베리아 정착민들은 미국의 후원 아래 정식적으로 라이베리아 공화국의 독립을 선포하면서 아프리카 최초의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계 해방노예들은 스스로 특권계층을 형성하였으며 토착원주민들을 차별하며 노예로 삼았습니다. 총인구의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메리코 라이베리아인의 독재체제에 대한 토착민들의 불만은 계속 쌓여만 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1980년 크란족 출신의 사모엘도 상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고 실질적인 군부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1986년 라이베리아의 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사모엘도는 집권 이후 미국계 흑인노예 후손은 물론 다른 경쟁 부족들까지 대량으로 확살하는 등 폭장을 펼쳤습니다. 1989년 반정부단체인 라이베리아 민족애국전선은 도우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내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미국계 해방노예 후손이었던 찰스 테일러는 크란족을 제외한 다른 종족들을 귀합하여 반란을 일으켰고 1990년 도우 대통령은 집권 10년 만에 암살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내전 상황은 진정되지 않았고 7년 동안 내전이 더 이어진 후에야 휴전협상이 체결되고 1997년 찰스 테일러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찰스 테일러는 공권령을 이용하여 인권유린을 자행하였고 정적을 탄압하고 폭압 정치를 펼쳤습니다. 결국 2000년 제2차 라이베리아 내전이 터지면서 찰스 테일러는 2003년 나이지리아로 망명하고 라이베리아에는 연정 형태의 과도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찰스 테일러가 나이지리아로 망명하면서 내전은 끝이 났지만 후유증은 처참했습니다. 내전으로 인해 약 25만 명이 사망했으며 1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2005년 라이베리아 대통령 선거에서 통합당 출신인 앨런 존슨 설리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2006년 1월 대통령에 취임하였습니다. 1938년생으로 하버드대학교를 졸업한 경제학자인 존슨 설리프 대통령은 아프리카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었습니다. 설리프는 2006년부터 12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기초교육 보급, 평화정착 등의 성과를 낸 공로로 2011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2017년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는 유명 축구선수 출신의 조지웨아가 성공한 빈민가 출신임을 내세워 서민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73년 만에 첫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뤄냈습니다. 라이베리아는 6년 임기의 대통령 중심제로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수반입니다. 라이베리아의 의회는 양원제로 6년 임기의 상원의원 30명과 하원의원 7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이베리아의 경제는 산업별 GDP 구성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인 4분의 3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주요 농작물은 쌀, 카사바, 옥수수 등이 있으며 주요 수출 작물로는 야자오일, 바나나, 커피 등이 있습니다. 1925년 미국의 파이어스톤사가 250만 달러의 차관을 공유하고 라이베리아에서 고무나무 재배를 시작하면서 라이베리아는 서서히 재정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1960년대부터는 철광석 및 지하자원의 수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라이베리아의 광공업 비중은 5%대로 높지 않으나 철광석과 다이아몬드는 라이베리아 총 수출의 76%를 차지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한 열대우림에서 자라는 목재자원 역시 주요 수출품 중 하나입니다. 라이베리아 정부는 내전이 종결된 이후 국제기구로부터 기부와 개인투자를 활성화시켜 국가경제 부양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라이베리아는 대서양의 면에 있는 해안국가로 해안선 길이는 579km에 달합니다. 기온은 열대 몬순기후 지역에 속하며 연중기온이 높고 건기와 우기의 구별이 뚜렷합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우기 기간에 연간수량의 약 80% 정도가 몰아내리고 건기인 11월부터 2월 사이에는 사하라 사막으로부터 하르마탄이라는 먼지바람이 불어와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연안부의 기온은 연중 고온 다스파나 내륙부는 상대적으로 서늘한 편이어서 생활하기 용이하다고 합니다. 라이베리아의 기아 상태는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매년 발표되는 3개 기아지수에 따르면 2018년 라이베리아의 기아지수는 100점 만점 중 33.7점으로 매우 낮은 편인데요. 이는 조사 대상국이었던 119개의 개발도상국 중 108위에 해당하는 수치로 매우 심각한 기아 수준을 보여줍니다. 또한 라이베리아는 황열병, 말라리아,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이 만연한 지역인데다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가 가장 큰 피해를 준 곳이기도 합니다. 내전으로 인해 의료시설이 거의 파괴되었고 제대로 복구되지 못한 탓에 피해가 컸습니다. 국가에서는 GDP의 약 10% 정도를 의료 부문에 투자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2008년 기준으로 라이베리아는 국민 10만 명당 의사가 한 명꼴로 의료 사각지대에 처해 있습니다. 라이베리아는 한 명의 남성이 최대 4명의 아내를 둘 수 있는 일부 다처제 국가입니다. 라이베리아의 결혼 인구 중 약 3분의 1가량이 이런 일부 다처제 가정이라고 하는데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남성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성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 이런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라이베리아는 화려한 증물 공예가 유명합니다. 미국 해방 노예들이 미국의 퀼트를 라이베리아에 들고 왔고 19세기 초부터는 라이베리아 여인들이 정교한 바느질 실력으로 고품질의 퀼트를 생산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 퀼트의 인기가 예전만 하지 못하지만 지금도 라이베리아의 대통령은 자국을 방문하는 해외 정상들에게 라이베리아에서 생산한 퀼트를 환영의 선물로 주고 있다고 합니다. 라이베리아에서 잘 알려진 인물로는 2017년 대통령으로 당선된 조지웨아가 있습니다. 그는 정치인이 되기 전부터 축구선수로 크게 이름을 날렸으며 선수 시절에는 에이에스 모나코, 파리 생전의맹, 에시바란 등 유럽의 유명 축구팀에서 활약했습니다. 라이베리아의 수도 몬로비아 출신인 조지웨아는 15세가 될 무렵 당시 3부 리그의 골키퍼로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격수를 희망하던 그는 꾸준히 공격수로서의 연습을 결리하지 않았고 4년 뒤 1985년 마이티 배럴에서 프로선수로 데뷔하게 됩니다. 20세가 되던 1986년 라이베리아 최고의 팀이었던 인빈시빌11으로 이적한 조지웨아는 23경기에 출전해 24골을 기록하며 리그 득점왕에 올랐고 바로 아프리카 축구 강국인 카메론 리그로 스카우트됩니다. 아프리카 리그에선 좋은 공격수로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유럽 무대에서는 문명이었던 그를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시킨 인물은 아스널의 명장으로 일컬어진 아르센 벵거 감독이었습니다. 벵거는 아프리카로 직접 찾아가 웨아의 플레이를 눈여겨보았고 당시 아르센 벵거가 맡고 있던 축구팀인 프랑스 리그의 AS모나코로 영입합니다. 웨아는 잠재력을 폭발시키며 바로 소속팀을 프랑스컵 대회 우승으로 이끌었고 AS모나코에서 4시즌 동안 47골을 넣으며 벵거에게 보답하게 됩니다. 1992년 파리 생제르망으로 이적한 후 프랑스 리그 우승은 물론 1995년에는 바이올렌은 미넨과 바르셀로나를 꺾고 역사상 처음으로 유에파 챔피언스 리그 중결승까지 진출시킵니다. 이후 이탈리아의 명문팀인 엔시밀란으로 이적한 웨아는 축구계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발롱도르 상과 피파 올레의 선수상을 받았습니다. 웨아는 은퇴 후 내전으로 상처받은 조국 라이베리아를 위해 조지웨아 기금을 설립하는 등 라이베리아 유니세프 친선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2005년 대선에서 한 차례 낙마였으나 2017년 다시 대선에 출마하며 라이베리아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전세계를 여행하는 교양지식채널 10분상식 세계백과였습니다.